지난 영상에서 배운 대로 캡컷으로 영상을 컷 편집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책의 일부를 반 페이지 정도 짧게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해놓고 보니까 그림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 위에다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싶은 곳에 헤더를 놓고 아래를 보면 네번째 오버레이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PIP 추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터치하세요. 동영상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두번째 탭인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미리 골라놓은 사진들인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하나 골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실 것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버레이 PIP 추가를 선택하지 않고 이 타임라인 오른쪽에 있는 저 더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상 위로 사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타임라인 위에 뒤에 그냥 붙어버리게 됩니다. 네 저는 오버레이 PIP 추가 PIP 추가 PIP 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영상 위에 사진을 쭉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영상 위에서 사진의 배율,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사진을 이렇게 확대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사진의 크기와 배율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위에 사진을 올리고 나면 우리가 컷 편집을 할 때 전환 효과로 변화를 준 것처럼 이 사진에도 약간의 움직임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아래를 보면 편집, 클릭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환 효과와 마찬가지로 프로라고 써있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세련되게 쓰지 않을 경우 오히려 좀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걸 사용하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저는 줌이나 혼합, 사진을 약간 흔드는 정도가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확실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넣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지 잠깐 볼까요? 배고픈 여행자에게 간식을 나눠준 멕시코 가족들, 길 잃은 이방인을 도와준 시칠리아 연인들, 택시값을 흥정했던 미얀마 양곤의 기사님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취향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갔네요. 마지막으로 로고도 올려볼게요. 사진 올리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오버레이, PIP 추가, 그리고 사진에 저장해놓은 로고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온 채널 로고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은 다음에 이 클립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끝까지 쭉 늘려서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로고가 이미 올려놓은 사진하고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층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 읽었던 영상이 1층, 그리고 올린 사진이 2층이라고 하면 로고는 3층에 올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2층이 비어있는 곳에다가 불러오게 되면 얘가 그냥 비어있는 곳으로 와서 결국은 이 사진하고 부딪히겠죠. 그래서 2층이 있는 곳 위로 바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말로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긴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2층 비어있는 공간으로 갔다가 2층 원래 입주자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3층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로고를 올려놓고 걔를 양쪽으로 쭉 늘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널 로고를 옆으로 쭉쭉쭉쭉 늘려서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로고를 올렸고요. 이렇게 로고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는 자동 캡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올리고 로고를 올리는 작업까지 마치고 났더니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 메인 영상 위로 이렇게 선처럼 올라가죠. 선으로 쭉 보여지고 있어요. 이 위에 선이 있다라는 게 뭐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풍선처럼 동그라미가 똥똥똥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있죠. 이게 원래 PC 버전일 경우에는 이게 아래위로 다 잘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러면 이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선을 어떻게 클릭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말풍선처럼 보이는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막은 텍스트 선택, 자동 캡션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운드 소스는 내가 동영상에서 한 이야기를 자막을 다는 거니까 동영상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템플릿은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받아쓰기를 정말 잘해요. 금방 합니다. 네, 캡션이 달렸으면 한번 수정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틀린 글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수정하고자 하는 말상자를 터치하게 되면 여기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4개의 귀퉁이가 있어요. 귀퉁이에 보면 뭐 X, X는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연필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대체로 그냥 말상자 아무데나 터치를 해도 수정할 수 있도록 자판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네, 자막 수정까지 마치면 백그라운드 뮤직, BGM이라고 하죠. 오디오를 깔아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에 있는 오디오는 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채널이나 다 저작권 무료인 게 아니더라고요. 틱톡에서는 확실하게 저작권이 무료이지만 다른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다른 채널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운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틱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편집을 해놓고 사운드 때문에 영상을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채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체크 기능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니 틱톡에 올려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틱톡에 올릴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작권 체크 기능도 틱톡 한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기능도 그다지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채널이 허락하는 오디오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추가해서 타이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글꼴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앞선 사용자 중에 이 글꼴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어디서나 저작권이 무료인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예를 들면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 글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네모네, 티몬체 이런 것들도 무료 글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연습하시면서 다른 기능들도 한번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동 서식들이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자꾸자꾸 살펴보고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이틀에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주고요. 수정을 하다 보니까 타이틀 5타가 있더라고요. 타이틀이 5타 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끝까지 확인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건 없는지 한번 쭉 검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보내기 오른쪽 위에 있죠. 하늘을 향해 있는 화살표 버튼 내보내기 눌러서 영상을 추출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면 추출된 영상은 내 완성되는 영상이죠. 내 갤러리,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틱톡에 공유하겠냐? 저는 틱톡 없으니까 완료 눌러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캡컷 생초보 영상 편집 두 편으로 나눠서 해봤고요. 이 영상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캡컷 다운받고 컷 편집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영상 반복해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길 잃은 이방인을 도와준 시칠리아 연인들 택시값을 흥정했던 미얀마 양곤의 기사님들 보트를 저어주던 해우의 소년들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했던 여러 나라의 아이, 어르신, 학생들 그곳에 두고 온 내 시끄러운 마음들이 오늘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신지 지진에, 폭우에, 화재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안녕들 하신가요? 팬데믹으로 발이 묶이니 예전에 다녀왔던 여행은 진심 꿈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착실히 저축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싸돌아다니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하던 나 자신을 처음 칭찬해 보았습니다. 고맙다 과거야, 잘했다 방랑벽 내가 결혼을 해봤니 오래오래 간직한 로맨스가 있니 앞으로 여행의 기억을 붙들고 살겠구나 집콕하는 동안 드로잉을 배우고 역사와 음식에 대해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다시 여행할 수 있을 때 어딘가에 앉아 여행일기를 그리고 있을 날을 상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